중복된 항목 제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복된 항목 제거는 어떤 때 사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중복 데이터 1번 예제에서 프로그램의 헬스랑 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 중복된 거는 삭제하고 고유한 값 하나씩만을 표시하고 싶어요. 얘를 잠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옆에다가 컨트롤 V 잠깐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된 건 제거하고 그냥 하나씩만 좀 표시하고자 합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중복된 거는 삭제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그냥 프로그램만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 9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3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실기 시험에선 어떤 예제로 다뤄지는지 교재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표 1에서 회원 명가, 주소,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같은 이름이 있다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해서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 자동으로 범위가 좀 지정이 되면서 위쪽에 있는 필드 명이 이렇게 열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모든 열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회원 명가, 주소를 가지고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 열만 체크하시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세 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아홉 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실습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예제, 중복 데이터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데이터 안쪽에 A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합니다. 기본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있다면 행을 삭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열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개 중복된 값이 있어서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